1만 1, 1만 2, 1만 3, 허뱅님, 계속해 1만 9, 1만 10, 허뱅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역시 갈증에는 나무연매물이 최고가 갈증이 싹 가셨어. 뭐, 뭐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라고. 왜, 왜요? 아, 왜요? 뭐가 왜요? 왜? 에?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왜 그렇게 젖었어요? 성가식에 땀이라는 게 흐르는 거야. 욕실이란 걸 좀 써야겠어. 뭐, 뭐라고요? 아니, 왜 내 욕실을 써요? 고무통 있잖아요. 언제는 거기 들어앉아 있지 말라면서. 에? 아, 아니요, 그게 그... 어디야? 2층이야? 왜?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저는 출근할 거예요. 그래? 그럼 이따 퇴근 같이 해. 네? 아, 네, 네. 아, 미쳤나 봐. 저자가... 아니, 어젯밤에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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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얼굴 좀 보여줄래요? 예후가 어떤지 확인하셔야죠. 주치인 선생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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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